아 이 호텔에 진짜 전망은 진짜 쉬운 것 같아 곧바로 아침 수영하러 수영장으로 내려가서 호텔 앞에 이렇게 수영장에 가야죠 호텔 수영장 앞에 이렇게 페를비지가 이렇게 바로 앞에 떠올리지 미친거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할거야 이 분위기 미친거지 미친거지 아이잉! 아이잉! 코코! 아이잉! 이제 이 호텔 이렇게 배모임으로 돼있어. 야! 저 놈이네. 아이잉! 아무리 높게 봐도 여자나이가 25 이상은 안 보이더라. 하긴 뭐 나왔잖아. 왜 스톱파워즈? 왜 스톱파워즈?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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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이 사람과 그라비 깡씨곤쥬씨냐 그런지 혼자서 정말 자네. 저렇게 혼자서 자네오는 여자는 처음 보니깐 아이잉...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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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으로 가야겠다 이 분은 icsie 요 슈음 점심 먹을때까지 놀랐어 으악 샤워 샤워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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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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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넙삼이야!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진짜 덥다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서 쪄 죽어 쪄 죽어 더워 샤워! 샤워! 맨날 덥지만 오늘은 더 덥더라 시간이 일러서 그런가 문 연 것도 없고 해서 그랩을 불렀어 그랩 기사분한테 사겠지 파타에서 제일 맛있는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달라고 그리고 멀리에 왔다 여기도 왜요? 왜요? 지금 더위 먹어서 말이 계속 꾸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해 파타에서 제일 맛있는 여기는 신푸드레스토랑이 어디냐고 여기다 데리고 왔네 아 더럽게 물어 아 그냥 워킹스트리에서 먹을걸 뭔 뭐 해산물을 먹을걸 여기까지 왔지 아 참나 한심이 죽겠네 뭐 여기 상업하나? 뭐 여기까지 와서 해산물을 먹어 아이 참나 사람이 겁나 많아가지고 한 30분을 기다려야되네 팟타이비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은 이상 아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그쵸 어디야 이게 어 그만 좀 투덜거리라는 루피씨 아 믹스가 돼있네 아 나 이거 전통 전통 편식품을 먹었는데 그래비츠한테 화도 나고 더위도 먹고 해서 짜증을 좀 많이 냈어 아 근데 왠걸 자리가 나서 따라 들어가는데 가게가 이쁠거 같은거야 무한하게 시기 비케나 비케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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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제 짜증났나 감촉같이 기분이 좋아지더라 하나도 펜 Aw 웨이보 그러시게 어느 yak 수고하셨는데 수고했뉴여 야, 마산어? 이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야, 이 분이 스탄스 여기에서 저런 분이 이 분이 방구 금방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저런 이거는 수고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느낌으로 날까? 야 미치겠다 신나, 죽여 이거 봐봐 비가 흐리지 않아? 어? 야 야, 여기는 꼭 가야되, 꼭 가야되 헛다 형이야 여기 혼자 꼬시기도 좋겠어 여기 저 해변가 저 멀리서 운망소리가 크게 들려서 물어봤더니 비키니 입고 노는 컵이 있다고 하네 이날은 거의 먹어서 못 갔지만 나중에 한번 그곳에 가볼게 여기는 파타야 비치랑은 느낌이 틀리더라 좀 더 여유로워 보인다고 할까 바닷물도 더 깨끗한 것 같아 그리고 조용해 여기 여기 이름이 종재웅 리치 그라스하우스야 자, 여기가 파타가 보면 여기 와보는 하다 보자 제가 태국에는 이런 레스토랑이 특별인지 정말 부끄러워 이제 더운 나라로 이렇게 그럼 뭐 다 먹고 저 해변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저 제가 이렇게 오늘 파타야 응? 다닐 이렇게 저게 다닐 다닐? 다닐?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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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이게시프다 이게시프지 이 분위기에서 이 음식을 이 분위기에서 이 음식을 음~~ 아이고~~ 아뇨? 음료는 너무 맛있다 이거 분위기가 왜 생각하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희들 까먹는 거 같다 나리사한테 짜증내기 미안해서 이거봐 10분 만에 10분 만에 이렇게 먹었어 이야 정말 너무 맛있고 이 분위기 때문에 이야 이렇게 먹게 되네 싹 다 먹고 새로 주문이 들어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먹었다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벨라 아로이 아로이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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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이 아로이 못 먹겠다 이거 대분아가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너가 아로이마이 미쳤지 이거 사람이야? 돼지야 이거 뭘 이렇게 많이 써먹었어 뭐하는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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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나리사나면 또 먹어 이름이 네임은 뭐 취하나잉 디저트 되게 맛있네 보통 음식 주문하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나 모쌌멜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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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씨 아이씨 네임 이즈 아이씨 싸우는 아이씨 이렇게 아이씨 오기 이 오기 이거 이 와 고마 오늘은 터미를 제대로 먹는다 죽겠다 공연 대여 오케이? 아, 거기 오케이 컴예요 컴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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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기 영아 컴이오 컴이오 워이브 계산서를 보니까 총 6,000바트로 놨더라구요 둘이서 오늘은 내가 짜증 내시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카툰 가게는 뭐 또 주워야 된다고 해서 결국 그냥 먹었어 그런데 여기도 대기가 밀려있었더라고 기다린 사람 많은 곳인가봐 여기가 정말 핫한 곳은 많은 것 같아 야 미친아래는 여기를 바닷가 안아가 바닷 바람이 부정할 때 너무 좋아 너 지금 술 한잔 먹고 바람 쐬러 이제 해변가 왔는데 야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시원하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최고야 최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혼자서 지금 셀카 놀래느라 바빠 혼자서 신났네 혼자서 아주 신났어 나는 돈을 먹게 체력이 엉덩한데 나리사랑 지치기도 하네 여자는 혼자 잘해 미쳤어 그리고 이제 지난맥 미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